다음 아티스트 소개하겠습니다. 한류 열풍 화면 빼놓을 수 없는 그룹입니다. 레드벨벳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중앙 보고 포즈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레드벨벳은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대표 아티스트입니다. 2018년에 미국 타임즈로부터 최고의 K-POP 그룹으로 지명받기도 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임기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할게요. 시전 정면이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저희 오른쪽으로 다같이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 K-POP 페스티벌 화이팅!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2019 K-POP 페스티벌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